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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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대된다. 와! 오 잘 어울린다! 엄청 예쁘다 근데. 근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이쁜 거 같아. 어머!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옷을 입을 줄 알기 때문에. 갑자기 왜? 어? 뭐하지? 어 뭐야?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. 이걸 보긴 했는데. 어? 추우면. 거 위에 걸치라고. 이것도 예쁘다. 어떨까 해가지고. 옷을 잘 몰라주네 태안 씨가. 아 다 원톤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. 오 잘 어울리네. 아 옷걸이가 좋아서. 센스쟁이. 그니까 좋아. 의외로 괜찮네. 나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. 근데 나도 이런 스타일 안 입어봐서.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안 어울리면 어쩌지 했는데 지금. 머리 스타일까지도 어울리는데요? 너무 잘 어울리네. 이렇게 입어도 될 것 같다. 어. 어 뿌듯한가 보다. 오 좋아 좋아. 나쁘지 않죠? 아 예뻐요. 난 너무 의외다.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. 태안이가 그래도 옷 잘 고른다. 아 괜찮아요? 응 잘 고르네. 상대방의 취향을 정확히 배려해서. 체형도 알고 지향도 알고. 잘 골라준 것 같아요. 잘 골라준다. 사이즈도 딱 맞고. 둘이 잘 어울리는데. 둘이 능력 부럽다 야. 모델이 좋네요 모델이. 고마워. 하고 나머지는 이거 입어볼까요? 어 좋아. 이거 바지는 어떡해? 아니야 나는 이거 원래 남자 사이즈를 하의 실종으로 입거든. 하의 실종으로? 아 이게. 이게 원피스 기장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. 왜 왜 쓸 거 해? 이게 그거지. 보이프렌드 룩. 남자친구 옷을 뺏어 입은 것 같은 룩. 하의 실종. 아 그 이렇게 여자들 셔츠 길게 있는 거? 길게 하나 있는 거. 이렇게 평소에 주로 입으니까. 어 그렇게? 아 이거는 무조건 잘 어울리지. 아 근데 안에 안 입어도 되나? 아 여기서 이거 짚고 가야겠다. 저 밑에 정말 하의 안 입으신 거 아니에요. 어. 입기는 입어요. 아 그럼요. 하의 한쪽이라고 하는 거지. 그런 거요? 입죠. 그건 사기죠. 아 이 사람이 진짜 하의 실종생. 나 그럼 계속 사기당하는 상관인 거지? 아 근데 오늘 태현 씨 표정이 참 좋다. 너무 기대된다. 아 기대된다. 과연. 과연. 짠. 아 귀여워. 오 귀엽다. 아 진짜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되는구나. 완전 힙하지. 내가 평소에 즐겨 입는 스타일. 색상에 잘 어울리는구나. 네. 노란색도 너무 좋아하고. 병아리 같아. 아 귀여운 게 너무 잘 어울린다. 되게 잘 어울리네. 그냥 진짜 그 약간 병아리 같은 노란색을 입으니까. 오 너무 예쁘다. 왜 이렇게 잘 어울려. 나는 이제 바지를 원래 골라주려고 했는데 바지를 안 입으니까 약간 더 좀 뭐랄까 약간 사랑스러운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. 귀엽고 그런 게 있는 거 같네. 그리고 하나씩 소품으로 이렇게 발토시 해주면은 또 새로운 스타일로. 아 이거를 이제 다른 컬러로? 응. 아 신기하다는데. 찰떡에다 저어도 진짜.